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됩니다.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조정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등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.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주요 증상 호전 후에 24시간으로 완화됩니다. 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